생일이고요. 지금 경아님도 생일이세요. 채팅창으로 서원석님 생일도 다 축하해 주시고 경아님 생일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한 걸쳐TV님이 신청곡 사랑해도 될까요를 했는데 이거 해드리고 왜 신청하셨냐면 우리 허니아 씨님이 그러잖아 기다렸다고 내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내님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그랬더니 이상한 걸쳐TV님이 지금 사랑해도 되냐고 물어보잖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 그런 거구나 아 몰라요 센스쟁이야 이상한 걸쳐TV님 역시나 내의 센스가 이상한 걸쳐TV님 얼마든지 사랑하세요 얼마든지 네네 얼마든지 사랑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네 오픈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노래야 다시 불러봐요 제가 부를게요 문이 열립니다 내가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만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살해가 있죠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평양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좀 더 맞을게요 이거 어디다 뒀어 이거 빨리 이거 어디다 뒀어 이상한칼시TV님 얼마든지 사랑하세요 솔로입니다 솔로 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다치겠습니다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참 견뎌 느끼해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아는 사람을 사랑해보는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래요 여긴 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저군걸요 훌륭한 느낌 훌륭한 느낌 될까요 잘 들으셨죠 사랑해도 됩니다 오늘은 드릴게요 훌륭한 느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